하나같이 이걸 모아서 하는 게 인도가 좀 난이도가 좀 가장 높다. 모두가 알고 있는 건 난 별로 재미없어. 설레이네요, 처음 가니까. 어떨지. 인도랑 싸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. VS가 아닙니다. 하나가 되는 거죠. 가야죠. 그래, 가자. 오케이, 갑시다. 이제 셋이서 딱 여행을 하네. 형님이 하고 싶어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. 오케이, 렛츠고. 어마누시아라, 어마누시아. 프린스틴트라마따라. 어마따라, 오. 갑자기. 와, 슈퍼스타가 된 게 보이네. 그러다가 바리우드 무비스타 되는 거 아냐? BTS가 그런 기분일까? 오, 잘해. 원래 좀 섹시해. 뭔가 힘이 솟구친다. 형이 기빨리죠, 기빨리죠, 지금. 와!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. 진짜 레전드다, 와. 아, 진짜. 오수기 동산다, 오수기 동산다. 봐봐, 봐봐, 봐봐. 어디 어디. 진짜로 기차에서 빠니빠니 하더라고요. 빠니쿤. 야, 세모스네. 빠니, 빠니버스. 빠니, 이제 빠니버스. 어, 어. 빠니, 빠니버스. 이제 이 정도에 반하면 될 거 같아. 저거, 저거 아니야? 형님이 좋아하실 거. 형님, 그 돈 주세요, 저한테 빨리. 보석병 왔어요? 진짜 죽을 수도 있는. 얼굴이 확 죽네, 그냥. 야, 형도 젊었을 때 이런 거 많이 받았어. 형님 입에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네. 뒤진다, 뒤져요, 진짜로. 되게 힘들어 보이네. 많이 힘들어요? 간 거 같아. 이거 인도 무조건 재밌을 것 같은데요? 인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 존재한다. 오, 딱 좋아요, 딱 좋아요. 역시 여행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놀고있을 때 realistically ㅋㅋㅋㅋ 스릴바 transp6 코래스 시끄롤 ד فRadio partition 코う 인터 시끄롤 eight 오ол Greg p ore